어떤 각오로 그런 여유를 뽐내실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바람쥐라는 캐릭터가 그런 여유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캐릭터라는 걸 그냥 깨닫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선배님들께서 너무 이뻐해주셨어요 진짜로 우쭈쭈해주시고 흔히 말하는 우리 애기 막내 애기 우쭈쭈를 되게 잘해주시고 너무 이뻐해주시니까 애교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런 연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통틀어서 7분 정도 나오게 되는데 장품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너무 이뻐해주셔서 사랑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그 다른 다람쥐라 캐릭터가 그래서 덕분에 저도 같이 사랑받는 느낌으로 잘 찍었죠 스타를 겹친다 선배 유행은 결국에 도는 겁니다 고객님 이렇게 좀 더 좋아해주세요 그냥спользmak이 잘 남겨오면 이렇게...